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이에요. 좀 전에 선생님이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생명과학 1 강의를 모두 완강을 했어요. 촬영을 끝냈습니다. 물론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은 4월 22일 내일 업로드 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상반기 아주 굵직굵직한 강의들이 다 끝났어요. 섬계완, 스계완, 상크스. 생명과학 1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났고 이제 5월, 6월, 7월 쭉 해가지고 어떤 강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를 내가 테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벌써 상크스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이 후속강의 올바음 같은 거 언제 개강을 합니까? 물어보는 아주 최고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5월, 6월 강좌 안내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상크스 지금 이제 거의 선생님과 동시에 따라오는 친구들, 완강한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정말 어려운 강의인데 아주 수고 많이 했었고 정말 격려, 칭찬 많이 하고 싶어요. 상크스 완강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생명과학 1, 5월, 6월 강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강의를 하나를 더 선보일까 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12월 중순에 올해 커리큘럼 소개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작년도와 비슷하게 했다가 그러다가 1월 초에 긴급 선생님이 신규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생명과학 원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어떻게 또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점차 학생 수, 수강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도 열정이 이제 생겨가지고 올해 1, 8 모의고사 수특 분석 특강 그런 걸 기획을 해서 신규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말고 한 개의 강의를 더 준비를 했어요. 아주 분량이 큰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우리 연구원들과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이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입니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량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틈틈이 아주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최고의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 자, 그거를 또 소개하는 겸 해가지고 지금 캐스트를 의욕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2023 5분 기출 트레이닝 이거 뭐냐? 5분 동안에 고난도 기출을 내가 풀어줄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반복 훈련하라 이거지. 형식을 조금 달리 합니다. 내가 기출 강의를 상크스에서 고난도 문제 다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칠판에서 하는 강의가 아닌 형식을 좀 바꿀 겁니다. 자, 어떤 강의냐? 일단 대상 문제는 개정 후 2, 1, 2, 2 그리고 올해 2, 3, 6월 모평과 9월 모평도 끝나자마자 내가 추가로 강의 이 형식으로 해서 올려줄 거야. 2, 1, 2, 2 평가원 기출 중 고난도 출원용 문제 있죠? 이걸 특별 트레이닝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뭐 있어? 전도속도, 근수축, 세포매칭, 다인자, 가계도, 도료면이, 복대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하는 문제들. 6월 모평이다 그러면 한 6문제, 7문제. 9월 모평도 6문제, 7문제. 수능도. 그 정도. 6, 7문제 정도 고난도 기출들만 풀어줄 텐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손글씨로 시험지에다 푸는 건 좀 그렇고 아이패드로 내가 해가지고 펜슬로 써가면서 그 손글씨 해설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칠판에서 강의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그 아이패드로 하는 게 또 나름 장점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준비를 하는데요. 하여간 이번에 손글씨 해설을 좀 선보이겠다 이거지. 알겠지? 그리고 각 문제마다 5분마다 5분 정도 소요시간. 5분, 4분, 3분. 뭐 쉬운 건 3분 정도 하겠죠? 실전 풀리를 보여줄 거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돼. 그런 실전 풀리를 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한, 섬기한, 상크스까지 끝났으니까 실전 연습을 풍부히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이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봤어. 뭐 글씨가 조금 날라가긴 했는데 연습 좀 많이 할게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펜 들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런 형식으로 할 거라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직접 손글씨 해설을 할 거고 각 문제마다 5분.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 파일을 줄 테니까 핸드폰이 됐건 아니면 뭐 전자기기가 뭐가 됐건 PDF 파일로 이거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내가 5분, 4분, 3분 만에 푸는 그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하시라고. 알겠어? 그리고 각 문제마다 5분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끊어서 계속 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틈틈이 스스로 이후에 내 손글씨 해설을 보고 난 다음에 반복 훈련하세요. 이 개정 후 2, 1, 2 특히 올해 2, 3 것까지 내가 다 해줄 텐데 너무너무너무 이 유형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올 수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문제 풀이 방식을 다 외워버리라고. 어떤 문제, 문제를 볼 때 어떤 부분부터 내가 도입을 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의 이 논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정말 많이 반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라 이거지. 그래서 왜 5분 기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틈틈이 등하교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짬나는 시간마다 계속 보시라 이거죠. 완전히 그 기출 유형들이 외워질 때까지. 알겠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야. 체화가 될 거예요. 알겠죠? 스튜디오에서 내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 한 8강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5월 2일 날 당장 이제 오늘이 5월 21일인데 다음 주부터 내가 촬영 쭉 할 거예요. 알겠죠? 5월 2일 날 선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찍어서 완강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은 6월 모평, 9월 모평 이후에 추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PDF로 이 기출 다 제공할 거고요. PDF 파일 말고 내가 교재를 직접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상크스 문제편에 이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게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봉투 모의고사 시즌 1 이것도 게시판에 보니까 질문 좀 하더라고.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2, 3 수능 대비. 자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쉽게 갈게요. 그 전에는 프리 시즌이라고 해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쉽게 갔거든요. 학생들이 조금 좀 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알겠죠?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쉬운 거라 이거 충분히 지금 시기에 훈련하기 좋아요. 당면에서는 이제 6월 모평 대비 효과도 좀 있고요. 아주 괜찮은 문제들. 최근 평가원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경향 반영했고 올해 수툭 이거 우수무랑 반영합니다. 총 2회 모의고사밖에 안 돼요. 아직은 5월달이라. 알겠어? 자 그래서 2회 모의고사 그리고 이거 중에 좋은 문제 복습용으로 열무랑 추가 제공할 거고요. 스튜디오 촬영 모든 문제 2회짜리 20문제 20문제 모든 문제 해설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 입고 그리고 강의 오픈은 5월 12일 아까 5분 기출 트레이닝은 5월 1일 이거는 5월 12일 알겠지? 5월달에 강의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상크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엔 EBS 수특 우수문항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이 이제 벌써 1월 중하순쯤에 나왔었죠? 철저히 이제 선생님이 연구원들과 함께 분석을 해서 우수문항을 선정을 해서 이걸 발표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주목할 문제 그리고 우수한 고난도 출원용 문제 요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발표도 해주고 요번에는 해설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은 라이브 특강도 좀 할 거예요. 라이브 특강은 5월 10일 화요일 저녁 5월 17일 화요일 저녁 요 때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때 라이브 특강 2시간 2시간 요거 하고 그리고 이때는 고난도 출원용 문제 좀 풀어주기 어려워요. 왜? 라이브 하면 학생들과 소통도 하고 좀 정신 없거든요. 집중도 좀 그렇고 그래서 쉬운 개념용 문제들 쫙 훑어낼 거예요. 가이드 좀 잡아주고 수특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고난도 출원용 문제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따로 고거 촬영을 또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5월 18일 날 선생님이 요거를 업로드를 좀 할 겁니다. 라이브 특강은 따로 공지가 올라갈 거니까 이때 참여하실 학생들은 열심히 라이브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알겠지? 그래서 EBS 특강 이렇게 됩니다. 수능 완성도 나중에 8월달 요 때 또 똑같은 형식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엔 조금 요거는 텀이 좀 있는데요. 6월 중하순에 개강하는데 질문을 많이 해서 올 바이오 인 원 아 이거는 이거는 메인 강이에요. 섬계완, 상크스, 올 바원 이게 메인 강이야. 질문이 많아요 벌써. 요거로 효과본 학생들이 많거든요. 작년에. 올해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 언제 개강해요? 상크스 볼륨 많은데요. 이거로 했더니 더 효율적이에요.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 올 바원은 뭐냐 그러면 올 바이오 인 원 한 강의 안에 바이올로지 이 생명과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야. 즉 상반기 때 배웠던 그 교과 개념 핵심 총정리 한 번 할 거고요. 그리고 고르나도 스킬 이 스킬 상크스 수라 아주 잘생겼는데 이거를 빠르게 총정리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강의 늘렸다 줄였다 진짜 내가 좀 잘해. 강의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핵심적으로 쫙 줄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만 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을게. 자 그래서 요거 해주고 그리고 문제풀이 엄청 많이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스킬 복습, 문제풀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다. 그래서 올 바이오 인 원 올 바원 또는 ABO 강의가 요 내용입니다. 자 구성은 개념 10% 뭐 쉬우니까 고르나도 스킬 30% 시간 하래 문제풀이가 60% 시간 하래. 알겠지? 특히 요거는 6월 모평 이후에 6월 20일 날 교재가 나오고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모평 올해 거를 반영을 합니다. 수특도 반영하고요. 수능 완성은 아마 나오면 반영하고 못 나오면 반영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제풀이는 선생님과 우리 연관들이 싹 다 다 제작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작년과도 꽤 많이 바뀌어요. 한 20% 30% 정도 바뀝니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들이 보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고난도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한 250문제 선보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어봐야 알 것 같아. 이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추가로 올해는 특별히 부교제로 내가 1월 초에 얘기했었던 발표했었던 1, 8 모의고사 요거 1, 8이라고 발음해 주세요. 하여간 시옷, 비옷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그런 장난치를 해드리는데 하여간 1, 8 모의고사 10회를 추가로 제공할 겁니다.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180문제가 추가되니까 문제의 양은 충분합니다. N제로 써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야. 스킬도 정리하고 알겠지? 6월 20일 날 요게 나올 겁니다. 자, 1, 8 모의고사가 요번에 올바원의 부속 교제로 같이 나오는데 요것도 강의를 내가 다 해줄 거예요. 요것만 단독으로 구입도 내가 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해놓을 거고 1, 8 모의고사는 최고난도 두 문제가 있죠. 생명과학원의 가계도와 도림 변이 요 두 문제는 빼고 나머지 18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럼 왜 18문제를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2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서 가계도 하나 도림 변이 하나가 혹시라도 내가 놓치더라도 18문제 잡으면 2등급 또는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이다 그러면 1등급도 가능해요. 그래서 2등급 안정적 확보 그리고 1등급이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 1등급 만점이 목표인데요. 그러면 18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 20분 내지 25분 만에 풀라 이거지. 알겠어요? 이거 말고 벌써 상크스의 부속교제로 나왔던 게 뭡니까? 개념형 모의고사죠. 그건 13문제 14문제였어. 생명과학은 상의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개념형 쉬운 문제와 킬러 고난도 추론 요인이 나눠지기 때문에 개념형 열세 14문제 잡는 이 개념형 모의고사를 벌써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18모의고사를 한 번 더 트레이닝하라 이거지. 단계적으로. 알겠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입니다. 모든 문항 백호연구실 자체 제작입니다. 외주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가장 문제를 잘 만든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더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각 회차에서 주요 문항 아주 쉬운 문제들은 해설 빼도 될 것 같아요. 개념형 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라운드 이런 걸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주요 문항 해설을 쭉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6월 20일 날 입고가 될 거고 올바원과 함께 부교제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올바원 하면서 N제 형식이라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따로 비타민 교제에서 별도 구매도 가능하게끔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1 중심으로 올해 5월 6월 신규 강좌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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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